새 부모님을 찾고 있어요. 아, 점점 추워지네. 새로운 부모님을 찾는 동안 이렇게 불을 지펴야겠어. 훨씬 나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하네. 증발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불보다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게 좋아 보이겠어. 여보, 이 예쁜 아이 좀 봐. 놀라워. 얘야, 길을 잃었니? 새로운 부모를 찾고 있나봐. 저를 입양해 주세요. 불쌍한 아이야. 웨이드, 우리가 도와줘야 해. 넌 이제 우리 딸이야. 같이 집에 가자. 이런, 제게는 사원소에 힘이 있어요. 제가 할게요. 내가 지나 있다고? 가자고. 자, 환영해. 놀아도 돼요? 왜 안 되겠니? 그럼. 고마워요. 다 본 줄 알았는데 이런 능력은 본 적이 없어. 이 아이는 특별해. 저 애가 하는 걸 봐. 와, 너무 아름다워. 우리 덤블에 꽃이 핀 건 오랜만이야. 민디가 재밌게 놀게 해줘. 아주 즐거워하는군. 이런, 세상에. 민디 다쳤니? 예, 괜찮니? 뭐? 누구야? 새 여동생이란다. 전 민디예요. 방금 들었어? 흐흐흐, 왜냐고. 이제 우린 좋아하지 않을 거야. 얘들아, 좀 따뜻하게 환영해줘. 야, 가자, 앤드류. 어디 가니? 흐흐흐, 갈 거예요. 애들이 좀 시간이 필요해. 날 좋아하지 않아. 부모님이 빨리도 동생을 찾았어. 흐흐, 우리가 10대가 돼서 그런가 봐. 앤드류의 드라마 시작.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아.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누가 반박하겠어.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 부모님이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 우리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이제 됐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갖고 새 가족을 찾을 거야. 스스로를 돌봐야 해. 이것만 닿을 수 있다면. 제발. 어, 안 되겠어. 쟤는 아직도 우는군. 앤드류, 그러다 방이 다 적겠어. 드라마 좀 그만 찍어. 왜? 우리 가자. 저금통에 손이 닿지 않아. 저걸 꼭 가지고 가자.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당황하지 마. 잠깐 기다려. 언니, 오빠는 날 싫어해. 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어디 가는 거니, 우리 딸? 괜찮을 거야. 기다리게만 하면 돼. 정말요? 돌아가 앉거라. 네. 착한 내 딸, 갈 필요 없어. 나는 문제만 가져와. 웨이드, 어쩌면 좋지? 그래, 이거야. 이 두 명의 친구는 결코 실망시킨 적이 없어. 민디, 누가 널 찾아왔는지 보렴. 자, 드래곤과 고래가 너랑 놀고 싶어 해. 도움이 됐어. 웃고 있어. 아니, 뭐지? 아이들이 위험한 거 아니야? 소리가 컸어요. 여기 있거라. 당장 가보자고. 별일 없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무슨 일이니? 이 난장판은 뭐야? 이런, 누가 설명 좀 해줄래? 설명할 거 없어요. 아니, 빈 선반. 흩어진 물건들. 가득 찬 배낭. 가까이 가서 보자고.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맞지? 우린 이제 큰일 났어.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니? 이게 다 민디 때문이에요. 민디 때문에 집을 나가겠다고? 민디는 착해. 너희도 좋아하게 될 거야. 두고 봐. 싫어요. 말 안 들을 거야? 안 들으면요? 이렇게 하지. 너희 둘 지금 당장 정리하고 저 구석으로 가. 너희 계획은 취소됐어. 이게 아닌데. 지금 당장. 안녕, 드래곤. 안녕, 고래야. 좀 지루한 것 같지 않아? 민디 우리를 도와줄 거지? 그럼. 쉬운 일이야. 이제 구름이 생겼어. 하지만 더 있어. 얘들아, 기다려줘. 구름에게 또 할 일이 생겼어. 물, 불, 그리고 공기가 있고. 여기 이렇게 흙도 있어. 새싹이 필요해. 됐어. 이제 심고 물을 뿌려줘. 짜잔. 춤추는 선인장이 되었어. 너무 재밌어. 정말 끔찍한 행동이야. 당장 청소해. 하지만 엄마, 아빠.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 너무 변덕스러워. 그래, 민디는 착한데 말이야. 용이 귀여워. 엄마, 아빠, 같이 놀아요. 우리? 그럴까? 이건 구름이에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 도망치지 못해서 너무 슬퍼. 그리고 저금통이 부서져버렸어. 뭐, 괜찮아. 고치면 되지. 이제 새 것 같아. 오빠, 나 좀 도와줄래? 그래, 알았어. 저금통을 원래 있던 곳에 둘게. 자, 여기. 몇 가지 더 남았어. 책이 먼저야. 알았어. 내가 아끼는 상자. 예쁜 꽃이지. 물론 헤드폰도. 끝났어. 끝났어. 우린 훌륭한 팀이야.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어. 맞아. 난 저 스펀지가 싫어. 아, 어쩌면 좋지? 잠깐, 방금 들었어? 가보자고. 흠. 아, 정말 재밌네. 부모님이 민디를 선택했어. 저 행복한 얼굴 좀 봐. 완전 완벽한 가족이야. 민디가 싫어. 상처받았어. 우리 예쁜 딸. 아, 이제 피곤하구나. 그럼, 이제 잘 시간이야. 가자.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같이 하자. 뭔가 소리가 났는데. 자, 자러 가자. 오, 장난감이 없으면 안 되지. 당신 말이 맞아. 이런. 민디 소리야. 무서워. 하하하, 웃겨. 잘 자라. 무슨 일이야? 민디, 아가, 두려워 마.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우리가 너무 심했나 봐. 이건 선을 넘었어. 그래, 너무 했어. 너흰 언니 오빠잖아. 부모님은 우릴 사랑하지 않아. 여기서 나가자. 얘들아, 잠깐만. 민디, 아무데도 가지 마. 여기서 놀고 있어. 다 내 잘못이야. 애들을 찾아야 해. 꼭 집에 데려와줘. 경찰서에 전화해, 얼른. 여보세요? 받질 않아. 빨리 받으라고. 이게 걱정됐다고. 받지를 않아. 우리가 직접 찾아보자고. 애들은 우리가 잘 알잖아.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애들을 집으로 데려오자. 아이들이 안전하기를 서두르자고. 꼭 찾을 수 있길 바라.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해보자. 저기요. 아무도 없어. 여길 확인해보자. 어서. 발소리가 들려. 어, 응답이 없어. 어, 클라우드 씨. 저기, 우리 애들 본 적 있나요? 미안하지만 아니요. 앰버, 애들을 영원히 잃어버리면 어쩌지? 어쩌면 좋아. 재확성기를 가져가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희망을 놓지 말고 계속 찾아보자.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순 없어. 나도 언니 오빠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해. 좋아, 어디 보자. 흔적을 좀 남긴 것 같아. 그래. 이거야. 따라가보자. 발자국이 바깥쪽으로 이어지는군. 멀리 가지는 못했어. 이건 단서라고. 어디 있니, 얘들아. 대사. 앤드류. 응답이 없어. 다 쓸모없어. 아, 어쩌면 운이 좋을지도 몰라. 안녕하세요. 새로운 부모님을 찾고 있어요. 뭐? 하, 바보 같아. 이게 웃겨요? 가족이 필요하다고요. 집도 없고. 아무도 우릴 원하지 않아. 찾았다. 우리를 그만 좀 쫓아올래? 잠깐, 깜짝 선물이 있어. 잠시만 기다려줘. 됐어. 이걸 줄게. 롤리팝? 하루 종일 배고팠어. 고마워. 난 처음부터 배고팠다고. 음, 맛있어. 잘 지내자. 그래, 좋아. 집에 가자. 얼른 가자. 하루 종일 찾았는데. 아이들을 찾을 수 없어. 어떻게 된 걸까, 앰버. 잠깐, 민디. 우리 딸. 민디, 여기 있니? 아이가 안 보여. 혹시 숨어있는 걸까? 민디, 어디 있니? 우리 아가, 나오렴. 엄마, 겁주지 마, 민디. 어디 숨어있니? 아, 여기 없어. 민디를 찾을 수가 없어. 안 돼. 우린 형편없는 부모야. 민디. 완전 재앙이야. 이건. 엄마, 아빠. 얘들아, 돌아와서 정말 기뻐. 다시는 그러지 마. 무슨 알람이지? 깜빡할 뻔했어. 출근 시간이야. 가게에 가봐야 해. 재미있게 보내, 얘들아. 다녀올게. 행운을 빌어요, 엄마. 다녀오세요. 아, 불덩이가 다 떨어졌네. 이럴 수가. 새거 만들어야지, 뭐. 이 벽돌들 너무 무거워. 클로즈한테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했는데 도와주지도 않아. 웨이디는 항상 날 도와줬는데. 난 항상 여기 있어내, 불꽃. 널 위해 뭐든 할 거야. 사랑해, 웨이디. 오래전이었지. 우리 삶에 이런 고비가 왔다는 게 안타깝다. 이런, 안 돼. 다 태울 순 없어. 진정해, 앰버. 정신 차리라고. 다 잘못 팔고 있잖아, 웨이디. 난 최고의 사업가야. 당신이 별로인 요리사고, 앰버. 아, 그래? 그건 거짓말이야. 웨이드는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괜찮을 거야. 지금까지 도움 없이 잘해왔고, 이번에도 할 수 있어. 아빠 가게를 물려받은 이유가 있잖아. 어렸을 때부터 아빠 가게 레시피도 알고 있고. 우리 불덩이가 마을에서 최고라고. 하지만 가끔은 혼자서 해내기 힘들어. 너무 피곤하거든. 괜찮아. 우린 돈이 필요하니까. 릴리가 좋은 교육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해보자. 신난다. 내가 첫 번째야. 미디엄으로 하나 주실래요? 빨리요. 더 못 기다려요. 재밌을 거야. 당연하죠. 싸고 있어요. 좋아, 패스. 얼른. 금방 꼴넣겠어. 열어봐야지. 그래, 마음에 들길 바래. 너무 과해. 아무도 클로드한테 이렇게 못하지. 릴리가 이걸 좋아하나 볼까? 아빠 선물 마음에 들어. 뭐예요? 괜찮아, 릴리. 진정해. 열게 해봐. 봐봐. 맛있는 게 틀림없어. 으악, 내 덤불. 오랫동안 키운 건데. 하하, 잘됐다. 릴리, 이제 네가 가져와. 훔치는 건 나쁜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야. 클로드한테 도전하겠다, 이거지? 주문 제작한 거야. 멋지다. 고마워, 아빠. 이런 거 오랫동안 갖고 싶었는데. 우리 놀까? 그러자. 자리 잡아. 준비됐어. 셋, 둘, 잡아. 아, 위험해지고 있어. 잘 던졌네. 내 덤불은 안 돼. 초중한 거라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선물이야, 아빠. 으, 또 이 연기들. 난 열대야 자수가 아니야. 더 이상 못 참아. 가다. 아, 뭐하는. 아야, 아야. 뜨거워. 공을 버렸잖아. 으흐. 릴리, 이 딸. 속상해하지 마. 하나 더 사줄게. 그리고 당신. 이거 만회해야 될 거예요. 나한테 어쩔 건데. 미디엄으로 주세요. 레어로 주세요. 난 지방이 없는 게 좋아. 여기요. 또 오세요. 좋아. 오늘 매출이 좋네. 바삭바삭한 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요. 진난다. 이게 다섯 개째야. 더 먹어도 돼요? 검은색으로 주세요. 미디엄 두 개요. 맛있게 드세요. 또 와요. 또 와요. 도망쳐. 더 이상은 못 참아. 웨이드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했지? 여기 유기농 제품이 있는 선반이에요 모든 게 다 천연 재료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이 제품은 특별하답니다 아빠 나도 한 개 먹어도 돼? 당연하지 여기 안 돼 이거 파는 거야 하나는 괜찮아 얼른 나가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올게요 아니 말거나 릴리 버릇 나빠져 그게 뭐 잘못됐어? 당연하지 그렇게 좋진 않았어 웨이드 필요 없어 울지마 내 빗 어 누군가가 배고픈가 본데? 이런 정상적인 식물들이 낮잠 자는 걸 방해하잖아 해결책이 있지 완벽해 이제 오븐에 나무를 넣을 시간이네 어디서 구하지? 좋은 생각 났어 기다려 꿀팁을 하나 알지? 콩 아 으 아하하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몰랐네 신난다 미트볼 만들어야지 선을 넘었어 기다려 잘 자라 카무마일 잠시 꿈을 꿔 금방 안 일어날 거야 가서 점심 만들자 따라와 그릇은 있고 약간의 마법을 위해 남아있는 거지 문제 없어 아빠랑 엄마랑 가르쳐준 게 기억나 짱 음 맛있는 냄새 먹어볼래? 난 액체가 더 좋아 먹어 우리 딸 너무 많이 먹었나봐 배불러? 미트볼 몇 개 더 먹어 아 해봐 안돼 너무 많이 먹었어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거로 놀면 되지 좋은 생각이야 춤이 됐어 던져 받아 이런 하하하 이거 재밌다 이제 네가 받아 어 으으으으 아 내 안에 괴물을 깨운 거야 히히히 어 이런 두려움이라는 걸 잊었나? 끝났어 받아라 아빠 도와줘요 도와줘요 아무나 됐어요 석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거스름돈 드릴게요 아 근데 뭐란 거지? 오늘 수익을 다 태웠잖아 죄송해요 거스름돌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어딨지? 좋아 하루가 끝났어 솔직히 좀 다행이야 이제 쉴 수 있겠다 정리는 하고 쉬어야지 남은 돈은 쓰레기통으로 오늘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됐잖아 괜찮아 내일이 있잖아 정신 차리자 휴가가 너무 가고 싶어 저게 뭐지? 아 오래된 우리 가족사진 그래 이날 기억나 릴리 생일이었어 사진 하나 더 찍자 사진 잘 나왔을 거야 우리 셋 너무 행복했었지 그래 이제 끝낼 시간이야 다 놀았어? 아무도 클로드는 못 건드려 풀어줘 뭐하는 거야 덤브라 잘못 이해한 거야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엄마 엄마가 와서 너무 좋아 당신 물건 다 챙기고 앰버 우릴 구했어 당신이 날 클로드의 함정에서 구한 거야 미안해 난 당신과 함께만 있고 싶어 아 어른들이란 잠깐 뭐지? 새로운 힘이 생겼어 저기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어 멋진 구름이네 그 아빠의 그 딸이야 그치 여보? 나는 우리 딸 끝이야 근데 앰버 난 당신을 사랑해 못 믿어 나가 다시 혼자네 단지 웨이드랑 릴리한테 교훈을 주고 싶었는데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음 아마도 조금 앰버가 마음을 바꾸려나? 내 딸 기다리고 있잖아 알겠어 갈게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날 쫓아낸 걸 후회하게 될 거야 두고 보자고 다시 올 거야 사랑엔 운이 없지만 훔치는 건 운이 좋지 사실 여자 한 명이 더 있어 구름 테사가 내가 가져간 걸 보면 내 매력을 거부 못할걸 이게 필요하겠어 덩굴 대신 이걸 쓸 수 있지 집 몇 채를 더 털고 테사를 보러 가야지 와 대박 이 노트북은 내 거야 다른 데도 가보자 불청객 같은데요 조심해요 브라이언 하하 아무도 없어 와 가져갈 만한 것들이 있군 크리스마스를 위한 도둑질은 너무 좋아 주인들이 참 부주의해 연휴가 한창인데 말이야 뭐가 많네 엄마 아무나 도와줘 운이 좋았어 책도 좋지 벽난로 연료로 아주 좋아 방은 더 확인했고 이런 여긴 안 들어가도 되겠다 나갈 시간이야 잠깐 이 스펀지는 뭐야 제발 그냥 지나가라 엄청 크네 펀칭백으로 쓸 수 있겠어 훅훅훅 아저씨 그만 좀 하세요 헬스장 갈 필요도 없고 가지고 가야지 집에서 연습할 거야 웬일이에요 브라이언을 데려갔어요 좀 괜찮아? 그런 것 같아 그럼 둘째한테 가보자 시간이 됐어 안돼 가지마 혼자 있기 무섭단 말이야 스파크 우리 집이잖아 괜찮아 좋은 생각 났어 하하하하하하 봐 장난감이야 니 거야 슬퍼하지마 맘에 들어 아빠 그래 트리 밑에서 좀 놀고 있어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생각해야지 보고 싶다 릴리 괜찮네 가서 브라이언 확인해보자 내 바닥 내 불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하지 장난감들 비었고 침대도 정리되어 있어요 브라이언 어딨죠? 아 이상한 비명소리네 확인해봐야지 무슨 일이 있었나본데 아 아 아 숨바꼭질하는 거 아닐까 좀 찾아보자 아니 여기 없는데 침대 아래는 없잖아 아들 얼른 나와 아무데도 없어 어딨지 구석구석 확인해봐 아니 잠깐 오 엠버 뭐 뭐야 여기 아 증거다 경찰 불러 한낮에 낮잠을 이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런 도우면 안되겠어 우리가 알아서 하자 이런 트리옆에서 놀던 것처럼 해야지 알랄라 재밌다 아 어떻게 얘기하지 왜 동생이 없어졌어 우리 물방울 브라이언 아무데도 없어 아 그건 재앙이야 딸 울지마 동생 찾아줄게 약속해 안돼 이 불타는 귀염둥이가 힘을 주길 바래 고마워 엄마 딸 여기 있어 아무데도 가지마 우린 브라이언 찾으러 갈게 문 열지 말고 갔어 널 못 찾길 바래 못된 물방울아 아 아 목말라 최악의 순간에 물이 다 떨어졌어 아 내 사랑 왔네 이번엔 뭘 가져왔으려나 왔어 아 이게 뭐야 흐흐흐 맘에 들어 아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뭘 가져온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반대편 잡고 흔들어봐 얼른 나와 당신이 누구는 말이야 어 아이잖아 이런 들켰네 다른 사람 아이를 데려온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넌 어디서 온 거니 브라이언이 겁을 먹었어요 꼬마야 무서워하지마 우린 널 해치지 않아 이모랑 몇 방울 나눠 먹자 물 좀 줄래 우와 대단한 능력인데 고마워 도움이 많이 됐어 헤헤 별거 아니에요 얘야 너 재능이 있구나 참 닦아줘 자기 너한테 선물 주고 싶어 꼬마야 공 가지고 놀래? 이런 건 한 번도 가진 적 없지? 네 마음에 들어요 가장 퉁퉁 튀고 공기 가득한 공이야 이런 화내지 마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도둑질할 시간이에요 기술이 있는 작은 친구군 공범이 필요해 어떻게 생각해 구름아? 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방울이면 탈출을 위한 훌륭한 파트너야 그럼 들어가 볼까? 도둑질은 잘못된 어떤 문이지? 이거 아닐까? 화안도 있어 그래 떡떡 안녕하세요 제 아들 본 적 있으세요?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선물 없을 줄 알아요 이런 여긴 없네 그럼 두 번째 문을 보자 아 우리 또 망친 것 같은데? 아 진짜 전 진짜 당근이 필요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말고요 이런 얼른 가자 첫 번째 문 좋은 생각이야 아무도 없어요? 조용해 이상한데 웨이드 우리 애들 방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거야 문 열렸어 들어가자 무슨 일이지? 아무도 없어 아들 찾았다 부모님이 있잖아 엄마 드디어 찾았어 우리 작은 물방울 니 스펀지 왜 여기 있어? 없어진 장난감은 왜 다 여기 있는 거지? 여보 처리해 아 이 풀들 받아라 아 그만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그래도 머리 위에 자라난 풀들 좀 보세요 됐어 더 단단히 묶어야지 그리고 빚을 갚아요 당신은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될 거예요 멈춰요 천둥 만들지 마요 브라이언 집에 가자 아 힘든 날이야 적어도 장난감은 두고 갔네 틀렸어요 이모 내랑 아 예의 없긴 동생이 없으니까 슬퍼 방이 너무 비었어 따질 사람도 놀릴 사람도 없어 브라이언이 잠결에 골던 코도 진짜 재밌었는데 내 활기차던 인생이 슬퍼졌어 장난치는 것도 재밌었고 내 작은 바보 같은 동생 보고 싶다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야 할 텐데 어 누가 오나 엄마 아빠겠지 우와 투원이 이루어졌어 말도 안 되는 짓은 하지마 녹색인간 날 경찰에 넘기는 게 나을걸 불쾌한 사람이야 불쾌한 사람이야 브라이언 안녕 너무 보고 싶었어 저리가 누나 또 장난치는 거지? 용서해줘 더 이상 안 놀릴게 진짜야 약속해 좋아 화해하자 내 동생 다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이 나무 예전 거보다 낫다 내 가지에 손대지마 말하는 틀이야 안에 뭐가 있지? 선물인가? 물총인가? 우리 모험이 좀 있었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 인생에서 최고다 동이의 스파크 우리 애들 잘 지내는 것 좀 봐 우리 선물 몇 개 열어볼까? 난 웨스 안타나 눈사람한테 안 간 거야 꿈의 겨울 동화가 나오길 바래 우리 아들 잘 자렴 작은 석탄 잠들었다 깨우면 안 돼 가자 잘 수 있게 드디어 가셨어 릴리가 자는 동안 동생은 장난을 준비해요 물 좀 마셔 이런 가야겠다 브라이언 가만 안 둘 거야 하나도 안 무서운데 파이어볼 받아라 안 돼 엄마 하나 더 먹어 얌 엄마 애들이네 또 싸우나 봐 그래 금방 올게 기다릴게 왜들 그래 나한테 물을 부었잖아 엄마 도와줘 너무 과하네 웨이드 갈게 여보 릴리가 또 이러고 있어 부른 애들 장난감이 아니야 얼른 그만해 아빠 근데 쟤가 잘못했어 그만해 넌 밖에 못 나가는 거야 이제 불쌍해라 겁먹었어 다신 안 그럴 거야 약속해 일주일 아니 한 달 동안 간식 없어 이렇게 핫초코 마실래 내일 스쿠터 사줄게 들었어 뭐야 불공평해 누나가 괴롭히면 말하렴 잘자 아 얼마나 귀여운가 봐 가만 안 둘 거야 얼른 자 알겠어 벌써 누웠다고 잘 자렴 서둘러 간식이 기다리고 있어 한 달 동안 간식이 없다고 너무 잔인해 이런 브라이언 우리 불났어 일어나 나 그냥 내비둬 자잖아 일어나 불났다고 일어나 왜 그래 우와 불났어 얼른 빨리 엄마 아빠 당신 춤 잘 추네 고마워 당신 덕 엄마 아빠 빨리 여기 와봐 또야 왜 그러지 모든 게 타고 있잖아 릴리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누구나 이럴 수 있다고 언제 말썽 그만 피울래 맨날 문제만 일으켜 벌 받을 거야 근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조용 알겠어 너 왜 그러지 숨는 게 좋겠다 내가 필요 없구나 다신 보지 말자 다들 잘 있어 너무 과했나봐 릴리 안 돼 릴리 가버리고 이것만 남았잖아 내 작은 스파크 우리 딸 드디어 갔네 이제 모든 척 나가면 내 거야 혼자서 불이 붙어버렸어 집에 아무도 없나 할머니 여기 계세요 우리 손녀 왔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울지마 우와 훌륭한 불이네 바비큐 할 시간이야 음 맛있는 냄새 많이 먹어 냠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었어 내 불 전화기 어딨지 여기 있다 여보세요 저희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내가 나갈게 나가요 안녕하세요 앤드류 경관입니다 전화하셨죠 네 경관님 저희 딸이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비켜보세요 한번 보죠 음 아예 흔적이 없어 이 방에는 분명히 없고 어디 보자 아야 어디 부딪힌 거야 아 저쪽으로 가셔야죠 아 그러네요 신고라도 있나요 아니요 못 찾았어요 저쪽으로 가 계세요 아 예상대로 발자국이 있어 이쪽으로 가네 석탄 여기 뭔가가 타고 있잖아 음 아니면 누군가 아 여기 첫 번째 단서다 가방 안에 넣어놓자 발자국이 계속되네 여기 또 석탄이 있어 재밌어 여긴 범죄 현장이야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 몇 장 찍어놔야겠다 됐어 동료들한테 보여줘야지 발자국이 더 있네 아마 아이가 그냥 숨어있는 건 아닐까 어디니 어 누구야 나와라 명령이다 엄마 아 괜찮니 괜찮아요 해결됐어요 여기 아이요 아 쓸모없긴 우리 아들 겁만 졌잖아요 예 진정해 잘했어요 열심히 하셨네요 잘가요 나가세요 다시 누워 눈 감고 좀 자 우리 아들 심령술사를 불러야 되나 여보세요 우리 아이가 사라졌어요 아 도움만 된다면야 나가요 들어오세요 편하게 계세요 아 당신 아이가 사라졌군요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알았지 찾을 수 있겠어요 어디 보자 당신 아이는 분명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대박 근데 이거 진짜 마법인가 조용히 하세요 잠시만요 봐봐 진자가 돈을 가리키고 있어 나 좀 그냥 둬요 여기 있네 영혼들에게 감사를 나만 그런 거야 아니면 우릴 속이는 거야 가세요 돈은 주나요 꿈 깨시죠 잘가요 불쌍한 릴리 우리가 직접 찾아보자 나는 나 까먹었잖아 프라이언 우리 아들 얌전히 잘 있어야 돼 엄마 아빠 해야 할 일이 있어 금방 올게 알았어 잘 가 신난다 침대 위에서 하루 종일 뛰어다닐 수 있어 그리고 그거야 아빠 간식도 다 먹어야지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사라졌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 시간 없어요 모두가 바쁘네 다시 해보자 안녕하세요 또 광고잖아 이런 쓰레긴 필요 없어요 광고 아닌데 좋아요 우리 안내 쫓아야 할 텐데 계세요? 저희 딸을 찾고 있어요 도망갔어요 조금 더 크게 노크해봐 아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가자 40개만 더 돌리면 돼 맨날 쓰레기가 늘어난다니까 젊은 사람들이란 매너가 없어 잠깐 내 손녀잖아 내가 찾을 거야 음 뭐하지 장난감 몇 개 망가뜨릴까? 재밌을 것 같은데 와 엄청 많다 포켓몬 대결이나 해야지 아니 피카츄 넌 너무 지루해 너도 마찬가지야 좋아 스펀지밥이다 안녕 조금 싸우고 놀까? 아 얼굴은 안 돼 아 지루해 이게 단가?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이건 비밀 상자잖아 만약 이 안에 포털총이 있다면 아니면 보물지도 어 우리 누나가 누굴 좋아하나? 누구지? 궁금한데 생일을 맞이한 내 동생에게 안 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바비큐 너무 맛있었어요 최선을 다했어 우리 손녀가 실종됐어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안아드릴게요 어 너무 세게는 안 돼 제가 이거 가질게요 왜 그래? 얘 집에서 도망치면 안 되지 부모님 생각은 해봤어? 같이 살기 쉽다고 생각하세요? 들어보세요 못 참아주겠어 넌 너무 발송그룩이야 신난다 드디어 갔어 이럴 수가 불쌍한 우리 손녀 그동안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단 것도 못 먹게 했어요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안 돼 희망이 없어 엄청 쉬워 보고 배우려 알겠어요 할머니가 뭔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할머니 너무 웃겨요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엄청 큰 도시네 준비됐어? 딸 목소리가 들려? 아 그냥 메아리네 우리 절대 못 찾을 거야 안전하게 잘 있어야 하는데 혼나지도 않고 말이야 릴리가 방에 계속 불을 질렀지 오늘 일처럼 기억나 퇴근하고 왔는데 집이 또 불타고 있었어 정말 귀여워 봐봐 엄마 아빠 할 말 있어 다 내 잘못이야 누나 나 때문에 도망갔어 무슨 말이니? 장난치려고 한 건데 물 마셔 라이언 아 그랬구나 너 밖에 못 나갈 줄 알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간 거 아닐까?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서둘러 얼른 데려오자 어디가 나는 찾았다 이리 와 지엘아 애한테 손대지 마 용서해줘 다신 안 그럴게 약속해요 뭡니다 릴리는 우리랑 살 거야 맞아 안 가 엄마 아빠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해 아 그래? 좋게 좋게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애는 어디도 안 갈 거야 나 좀 내버려 둬 뭐야 또 사라졌잖아 다 너 때문이야 잠깐 그렇게 빨리는 안 되지 너무 치루해 아무도 나한테 파이어볼 안 던지잖아 동생아 어 누나 왔네 이거 내 거야? 맞아 우리 와이어 할까? 좋지 우리가 늦었네 안 싸우고 있어 사랑스러워라 아 우리 천사들 이거 엉망이네 장난감 얼른 정리해 응 엄마 다 할게 내꺼 만졌어? 좋아 이번엔 용서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다신 또 안 그럴 거야 진짜야 후 거의 다 했어 내 비밀의 상자 여기다 둬야지 장난은 이제 안 해 봐봐 엄청 애기지? 누구 알아보겠어? 이거 나야? 응 우리 작은 아가 아 이런 그냥 놀고 싶었는데 방에서 나가 왜요? 너 때문에 아기가 위험하잖아 어서 가 불공평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웨이드만 생각해 그럼 그러라지 아 보호는 했어야 했잖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걸 몰랐나? 내가 이런 걸 어떡하라고 아 내 새 베개를 망쳤어 엄마가 화내겠다 나중에 숨겨야지 그동안 엄마가 이걸 안 보셔야 되는데 앰버 우리 빛 들어가도 될까? 우리 반짝이 너무 슬퍼하지마 웨이드는 아직 작아서 그래 맞아 아 뜨거워 일찬나 보호장갑 끼는 걸 잊었어 훨씬 낫네 이 열로 웨이드를 없앨 수도 있어 같이 놀긴 너무 이르다는 거야 또 우네요 또 일어났네 잠깐 나는 모든 시간을 재랑만 보내 우리 폭포가 성질이 있네 울지 말이야 엄마 아빠 다시 오는 거예요? 쉿 조용히 하고 있어 자렴 웨이디 난 신경 안 쓰잖아 날 필요로 하지 않아 왜 날 꼬집기만 하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부모님이 필요한 거야? 물은 맨날 신경 쓰면서 불은 다 까먹고 더 이상은 못 참아 뭔가를 해야겠어 옷은 완벽해 반짝이가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에서 안 지날 거야 사실 그러고 싶지도 않아 날 돌봐줄 새로운 부모님을 찾을 거야 그거야 와 엠버와 웨이드가 그들의 밝은 불꽃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딸은 진지해 보이는데요 엄마 아빠가 이제 새 아기를 낳았으니까 나도 새로운 엄마 아빠를 찾을 거야 옷 입고 가자 행운을 빌어줘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엠버 여보 물 좀 데워줘 너무 과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안 그러면 꿀 눈물이 될 거야 됐다 다 마셔봐 아가야 내가 말했듯이 웨이드만 필요해 난 더 이상 이 가족에 속하지 않아 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날 위한 공간이 엄마 아빠 마음엔 없어 저 작은 웅덩이한테 뺏겼어 잘 있어 엄마 아빠 기억할 거야 뭐였지? 바람 아닐까? 새 부모님을 찾아요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난 아니야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불이 빛이 좀 필요한가 보네 새 부모님 찾는 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아무도 내가 필요 없나 봐 아야 아 아파 진정해 죄송해요 왜 그러니 애야? 새 부모님을 찾고 있다고? 너무 사랑스럽다 햇살 같아 넌 우리랑 살 거야 드디어 운이 있었나? 이 가방 틀어 가자 스파클 얼른 따라와 열하나 열둘 저기 하나 또 있어 다 눈물이야 이거 문으로 가잖아 안돼 엠버 딸 여기 없네 이거 안 좋아 방을 확인해보자 저들러 웨이드 엠버 여기 있니? 난 안을 확인할게 하긴 저쪽을 확인해 알겠어 장난감은 다 여기 있네 엠버 여기 있니? 아무데도 없어 다 찾아봤는데 어 여보 봐봐 뭔데? 옷이 하나도 없어 그러네 스웨터 하나도 안 남아있잖아 말도 안 돼 집을 나갔나 봐 아아아 아아아 어서 나가서 찾아보자 우리 딸이랑 우리 가족을 구해야 돼 맞아 우리 작은 불 근데 누가 웨이디랑 있지? 견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래 바이 바이 보 내가 가서 찾아볼게 그럼 얼른 가 아야 잠깐 우리 딸 집으로 데려와 여보 당신을 믿어 행운을 빌어 나도 우리 웨이디의 그 행운을 좀 쓸 수 있지 맞지? 오 아야 남편 없이 돌보는 거 너무 어려워 보호장비를 강화하면 다 괜찮을 거야 울지마 아들 아빠 금방 오실 거야 아 효과가 있었어 근데 올해는 안 가지 내가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 같아 안아달라고? 엄마한테 와 가 아야 아니 이건 우리 둘 다에게 너무 위험해 어떡하지? 좋은 생각났다 에어컨 켜봐야겠어 방을 시원하게 만들면 아기가 내 손길에서 끓지 않을 거야 아 쌀쌀하네 어 너무 추웠나 봐 내 아들을 얼음으로 만들었어 취소 이제 녹여야지 미안해 아가 적어도 이제 널 안아줄 순 있겠다 그래도 올해는 아니지 불타는 엄마가 물건소의 엄마가 되는 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 음 알 것 같은데 됐다 이제 내 열이 널 해치지 않을 거야 어 뭐였지? 이제 좀 기분이 좋아졌구나 이제 그만 울어 그럼 놀아볼까? 어? 까꿍 내 아들 몇 가지 특수 효과 재밌지? 내 이슬방울 계속 놀자 딸 어딨어? 앰버 석탄이다 자세히 봐야겠어 눈물이잖아 이 발자국이 저쪽으로 가네 내가 널 찾을 거야 내 불꽃아 네가 안전하길 바래 안 돼 발자국이 사라졌어 너는 왜 이러냐면 내가 안전하길 바래 내가 이러눕 너무 That